안녕하세요 귀농귀촌의 길라자비 이천농군 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텃밭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 초순에 텃밭 작물을 심어야 하기에 최소한도 텃밭 작물을 심기 10일 전 텃밭 준비를 끝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텃밭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텃밭에 테비를 뿌리실 때는 비닐 멀칭 한달 전이나 최소한 20일 전에는 뿌려 두어야 합니다 테비를 급하게 뿌리고 비닐 멀칭을 하면 작물이 가스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비닐 멀칭은 잡초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작물이 원활하게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비닐 멀칭 전에 점적 코스를 깔아 항상 일정량의 수분을 공급해 주는데 텃밭은 그런 시설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기에 비닐 멀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 멀칭의 적기는 비가 충분하게 온 후 짓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제 하루종일 비가 내려 완전 해갈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놓친다면 진정한 농군이 될 수 없습니다 텃밭을 만들 때는 1평 사방 1.8m당 축분 테비 1포 10평이면 10포를 뿌리시고 유박 테비를 3포 정도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테비는 이미 말씀드렸대로 최소 20일 전에 미리 뿌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밭을 갈 때 토양 살충제 원회용 복합 비료를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테비만 뿌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테비만 뿌렸습니다 텃밭 작물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호박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고추, 가지, 토마토는 모두 가지가 식물이라 장소를 바꾸어 심어도 연작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노지라 비나 눈에 의해 물빠짐이 있어 연작 피해가 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작물을 심을 때 가지는 최소한 6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고추는 30cm, 토마토는 60cm의 간격을 두어야 나중에 가지길이 서로 얽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추, 가지, 토마토의 교순 따기 토마토와 가지 적심하는 방법은 추후에 영상을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비가 오면 토마토와 고추가 마치 입을 벌리듯 쩍쩍 갈라지는 경우를 왕앙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칼슘 부족 현상이므로 텃밭 조성할 때 충분한 시위비를 해야 됩니다 두둑을 만들 때는 한 해의 기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요사이는 일리뇨 현상으로 인해 폭우가 내리는 현상이 일반적이라 두둑을 좀 높게 해야 여름철 작물이 무름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닐멀칭을 혼자 할 때는 체스랑이나 멀칭 비닐통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기구를 두렁 경사면에 비료 혹은 태비포대 2개 정도를 깔아놓고 혼자 끌고 가면 비닐이 찢어지지 않고 혼자서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오전에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밭을 갈 때는 충분히 깊숙이 가는 것이 작물 생장에 유리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은 충분한 거름을 주되 최소한 한 달 전 또는 20일 전에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작물이 가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텃밭 조성할 때 토양 살충제 원해용 복합 비료를 시비한다 비닐멀칭은 비온 후 땅이 젖어 있을 때 작업을 하면 땅에 적정한 수분을 잡아 두어 생장물 생장에 큰 도움이 된다 작물을 심을 때 적정한 간격을 두어야 작물이 제대로 자란다 오늘 2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땀도 쭉쭉 떨어지고 몸은 힘들었지만 자연의 흐름에 동화가 하고 가족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데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천농군이 텃밭 조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천농군이 다른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제가 주력적으로 하는 농사인 친환경 이천농군의 먹이밑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